과연요 낙을 지연 임 SNS 과연요 네 오늘은 울어 도대요 36경기 김현경 선수 이상형준 경기 김혁입니다 김혁이라고 전기리고 각각 일부리 대기록을 정글 만들어 준 김혁경 선수 당ang에게 한 말씀 불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혁인입니다 고맙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글이 그 보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모두들 아시죠?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, 그죠? 네네, 그래서 저희가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더욱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준비 된다! 김혁현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! 광양이 지금 광양이 보고 있어요! 광양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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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한마디 앞으로 개인화연스를 잘 마무리했는데 오늘 팬들에게 한말씀 부탁을 드릴께요 네 오늘부로 드디어 36경기가 끝났구요 첫게임부터 마지막게임까지 너무 많이와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빠졌어! 앞에 요경이가 이겼던 것처럼 다음 주에 만나요!